자, 극중 골든타임을 이들어간 이진욱 씨, 이아나 씨입니다. 왼쪽 함께 몸을 틀어 바라봐 주시고요. 네, 범인의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는 보이스프로파일러 강건주와 범인의 머리로 현장을 보는 형사 도광으로 만났었죠. 이번 시즌 강건주에게 천력의 이상이 생겼다는 점이 동광호에게 악한 본능이 깨어났다는 점이 변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공조수상 태미를 보여주는 총속이 포즈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떠신가요? 네, 플래시와 총을 같이 들고 오, 좋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멋진 형사의 일도 있을까요? 네, 프로파일러와 형사의 만남 오른쪽도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끝까지 네, 아우, 이제 정말 만나한 모습으로 제작가들을 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단체 촬영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은 서식 김우석 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보이스 3를 이끌어갈 네 명의 배우분들입니다. 네 어, 우리 배우, 여배우 두 분이 가운데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서 밀착해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자, 단체 촬영 네, 이렇게 네 분 함께하고 있고요. 자, 보이스 3 네, 이제 주말밤 여러분들을 잠 못 들게 하겠습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살짝 손인사로 인사해 주시고요. 네 네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 OCN에서 배우분들을 위해 공모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시즌 3까지 이어오면서 사실 이 배우분들의 공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황금 귀 트로피네요. 네 네 우리 귀와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보이스 전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귀 트로피와 함께 네, 영망스러운 사진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몸을 살짝 틀어서 우리 윤석 씨 네, 감사합니다. 자, 5월 11일 안방극장을 뒤흔들 네 분의 네, 단체 사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OCN 보이스 전 시즌을 함께 지금까지 또 이끌어오고 있는 우리 강보드 센터장님을 비롯한 아, 많은 배우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 보이스 3는 또 어떤 모습인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정면 바라봐 보시고 파이팅 한번 이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보이스 3 파이팅! 네 보이스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번 보이스 3는 또 어떤 모습으로 이어갈지 왼쪽도 한번 바라보시고 파이팅 이어갈까요? 자, 보이스 3 파이팅! 아, 좋습니다. 네, 바람하고도 배가 부르네요. 오른쪽 끝까지 바라보시고요. 보이스 3 파이팅! 5월 11일 첫 방송입니다. 10시 20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분과 함께하는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것으로 포토타임 마치고요. 공동 인터뷰를 위한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배우분들과 또 남기훈 감독의 배우분들과 함께하는 대로 배우분들과 함께하는 대로